우리 융합신소재공학과는 21세기 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들을 공부하고 바이오 의료, 반도체 정보통신, 기계항공, 토목건축,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신소재들을 만들어내는 학문을 공부하는 곳입니다. 세부 전공으로는 바이오메디칼 신소재 및 소자 전공, 정보전자 신소재 및 소자 전공, 그리고 에너지환경 신소재 및 소자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졸업 후 진로로는 금속, 세라믹, 폴리머 등 전통 소재 산업과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자동차 산업, 그리고 바이오나노 신소재 산업, 의료기기 산업 등에 진출할 수 있으며 신소재를 활용한 벤처 창업도 가능합니다. 수험생 여러분, 미래산업은 신소재와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. 여러분의 미래를 융합신소재공학과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